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단일화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진검 승부가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과연 민심은 어디로 흐를지 짚어봅니다. 재보궐선거는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야권 단일 후보 당초 예상할 때만 하더라도 초박빙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오늘 결과 발표 나온 다음에 두 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어제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는 깨끗이 잊기로 합시다. 안철수 후보님과는 언제 만날 예정이십니까? 방금 전에 감사와 위로의 전화를 드렸고요.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겠다는 화답이 있으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뵙고 추후에 협조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4월 7일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오차범 밖에서 승리했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 한 달에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최근에 많이 뒤집어서 승리까지 얻게 됐는데 단일화 효과를 과연 얼마나 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 효과 있죠. 이번에 사실 3자 구도로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여론조사 결과 3자 구도로 치러져도 해볼 만하다. 안철수, 오세훈 후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요. 단일화, 물론 과정에 있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안철수 후보 지금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만 원칙 있는 단일화였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일화, 야권의 단일화는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면 임기가 1년 3달 정도, 2달 정도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느 정도 일을 효과적으로 할 사람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TV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오세훈 후보가 역시 오랜 정치 경험도 있고 서울시장을 해봐서 그런지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험이 있는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제일 야당의 후보 바로 이를 시작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경험 있는 후보 쪽으로 선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왜 떨어지게 됐을까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가장 최근에 있는 일을 보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도쿄의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 발언에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사실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 사격을 해준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세훈 후보께는 상대당이지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 후보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과의 진검 승부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향. 당연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도 굉장히 밀렸던 오세훈 후보를 어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후보를 처음부터 케어한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후보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는 어떤 스탠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후보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김종인 대표의 내부 동료형 그런 어떤 멘트나 스탠스가 사실은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 17, 18일 그 주말에 단일화를 합의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 작은 정당은 경쟁력을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후보들은 주말에 여론조사를 해야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에 있는 사람은 젊은 층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무기로 어떤 바람을 일으켰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함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말이 하루쯤은 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 직장인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단일화의 시점, 그것이 실패한 것도 아마 크진 않을지는 모르지만 작은 요인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하여튼 제1야당의 어떤 조직력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사실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세훈 후보 지지율만 보더라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한계조사기관 것만 보더라도 당초에 조건부 출마 선언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9.4% 선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를 마친 다음에 지지율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3자 대결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높은 지지율로 올랐는데 최근에 보면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있잖아요.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처음에 오세훈 후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안철수 후보의 입당, 이거 조건으로 하면서 조금 좀 자연스럽지 못한 출발은 했으나 그 이후에 오세훈 후보가 쭉 보여준 모습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신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 야권 내부의 다른 후보나 아니면 여권의 후보들보다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별로 네거티브 없이 자신이 그냥 걸어가야 될 길을 쭉 꾸준하게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시장직을 내려놓음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10년 동안 굉장히 무거운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당대표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지난해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셨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당심을 얻기 위해서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걸어온 그 결과가 빛을 발했다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에 보면 서울에서도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꽤 큰 표 차이로, 꽤 큰 차이로 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당세에 또 영향을 입은 영향도 있다. 이것은 사실은 문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비판하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벌써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LH 땅 투기 문제로 인한 총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에 심각한 서울시민들 이런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도 오세훈 후보를 좀 더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줄 걸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렇죠. 이게 과거를 기억해보면 문재인 현 대통령과 과거의 대선 때 2012년입니다. 단일화 됐는데 그 다음에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러한 과거에 어떤 비판을 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본인도 오늘 밝혔습니다만 끝없이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돕기는 돕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보자 간 정치인으로서 형식적 결합은 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양편의 어떤 지지자들이 입었던 상처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리적 단일화는 됐지만 화학적 단일화까지는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후보들끼리는 단일화 한다고 하지만 그 지지자들은 이미 유권자 단일화에는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경선이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당 소속으로서 저희가 그걸 개인적 소망으로 바라는 바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치 발전을 보면 아름다운 경선으로 잘 마무리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이당 저당을 떠나서 사실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감정의 골이 워낙 많이 깊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또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형식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합류를 해서 어떤 도움이 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아까 물리적 화학적 단일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완벽한 단일화에 의한 완벽한 화학적 결합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단일화 양보했을 때 그 정도 되면 모를까? 어차피 이번에 경선을 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지역에서 경선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 경선을 하면 어쩔 수 없는 후유증은 남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철수 후보가 저 정도 그래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 단일화된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야권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깔끔한 기자회견 정도면 저는 충분히 성공한 단일화다. 크게 봤을 때 말이죠. 물론 그 전에 무슨 김종인 위원장과 날도 세우고 서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정치권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진통이었지 이것이 단일화 효과를 저해할 만큼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다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뜻이 이번 재보선에서도 본인이 또 막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꿈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뜻을 좀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이제 관심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로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말 잠깐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그 아파트에서 1년간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팔린 거거든요. 본인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공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 문제가 저는 굉장히 뭔가 지금 감춰진 게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을 이제 덮기 위한 것이고. LH발 땅 투기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는데 이미 10년 전 소명이 끝난 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물타기와 흑색 선전을 일삼는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에게 따끔한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괴벨스를 자처하는 후보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내준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후보 간 쟁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땅 관련 의혹을 지금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것은 본인은 그 상황을 몰랐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증거를 하면서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들이 자 봐라 당시에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이런 이런 회의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를 흑색 선전으로 물타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해명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물을 수 있어요. 지금 회의록 자료를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다.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 손해봤다는 건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건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지금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다, 착오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시는 거거든요. 회의록에 분명히 나왔는데. 2006년 7월 1일 날 시장에 취임을 해서 2007년 2월에 서초구청을 초도순시하면서 바로 지금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그 땅이 있는 그곳의 현장을 시찰했다는 것이 서초구의 회의록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택국장 역시도 74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고 특별법에 돼 있지 않아요. 주택국장 전결사항은 뭐냐면 지구 지정이 됐는데 일부 아주 경미한 측량의 착오라든가 이런 걸 바로잡는 것을 주택국장이 하는 것이지 그것은 시장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틀린 이야기죠.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지구를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와 주민들이 반대로 그것을 기각하고 안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오세훈 후보께서 시장이 되어서 다시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다시 한 겁니다. 그 과정에 땅값이 올랐고요. 이런 것인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오세훈 후보가 정확하게 그건 내가 착각했습니다. 잘 기억을 못했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물타기다, 흑색선전이다 하면 이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회의록 자료에만 보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상황을 아는 듯한 그런 말들을 지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사실 새로 나온 자료는 내곡지구 개발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결정이 됐어요. 그 자료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조수진 의원도 이야기를 다 했고요. 그건 다른 얘기. 그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다라는 또 다른 내용이고. 당시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그 상황을 알았다라는 증거자료를 민주당에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는 그것이 주택국장이라든지 이런 실무 공무원들의 전결사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로서는 오세훈 시장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저거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찬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가 거의 다 이기는 선거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LH 땅 투기 사건도 그렇고 지금 문정부가 25번씩이나 발표했지만 전국의 땅값, 아파트값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0년 전에 이미 해결이 됐던 오세훈 후보에 대한 땅 문제를, 토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흑색성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사실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계속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얘기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너무나 잘못 짚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를 정말 알고나 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끌고 가면서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곡, 조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 지구, 땅 문제, 토지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격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까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고맙죠. 그런데 김영우 의원님 이거죠. 가서 그런 어떤 것들을 국민께 이해를 못 시키면 저희가 네거티브라는 오해를 받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예를 들어서 LH 투기 의혹이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가 투기를 한 못된 나쁜 짓이라면 사실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혹은. 이건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정보를 아예 스스로 자기 땅이 포함된 그 땅을 아주 만들어버린 정보를 원천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네거티브가 있는 사실 근거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해명을 정확히 해도 해명을 안 하시면 설사 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길 일이거든요. 해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곡지구 땅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아니 김용호 의원님 이거 저 말씀 잘하셔야 돼요. 후속 작업을 했던 겁니다. 아니 김용호 의원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자 각각 짧게 한 말씀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했다는 그 자료. 이게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회의록인데요. 거기는 국책사업으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환경부와 주민이 반대로 최종적으로 기각이 돼서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조수진 의원님께서 제안하기로 의결할 것을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지금 오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 과정이라 중간 과정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민주당은 굉장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저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에 다 나왔던 겁니다. 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오세훈 후보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아까 박영선 후보도 얘기했지만 마치 상대 후보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려고 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죠. 의원님 이런 거 다 새로 나온 자료예요. 10년 전에 나온 자료가 아니고. 오세훈 후보 측 관련 얘기만 하면 형평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공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난달에 처분했다고 박영선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확인해봤더니 아직 소유주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금 확인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 후보 측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처분이 된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차하죠.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박영선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2월 달에 저 아파트, 도쿄 아파트를 또 처분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박영선 후보가 도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 그렇죠? 저는 그거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마치 딱 그런 거예요. 선거에 즈음해가지고 아파트, 도쿄에 있는 아파트를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처분을 했다. 처분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명의는 아직도 남편 명의로 돼 있다. 이런 과정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 과정이 더 석연치 않고 지금에 와서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남편 아파트다? 그게 더 좀 웃기지 않아요? 더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료로 증명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증명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일이고요. 증명 못 하면 박영선 후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증명을 할 테니까요. 그러나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왜 도쿄에 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게 됐는가를 국민이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BBK 선거였어요. 박영선 후보가 그 당시에 BBK 저격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치자 보복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 남편이 근무하는 김현장이라고 한 로펌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사찰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내사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못하고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쫓아낸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디서 삽니까? 실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하고 계약금 납입서를 내라. 국민의힘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내겠죠. 본질은 일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본의 투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정권의 보복에 의해서 쫓겨난 박영선 후보의 가족이 살은 그런 아픈 가족사가 더 훨씬 더 국민에게 정말 이런 것이었어라고 이해가 훨씬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특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찰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랬던 많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해외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정당한 이유라고는 전혀 보아지지 않고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도쿄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명이나 설명이 너무나 구차하다. 저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전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부산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토론회 장면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도시 부산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도 이런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경제 실정, 위선, 무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초리를 두는 선거입니다. 부산의 가장 상류층 혹은 특권층만 사시는 그런 아파트에 사시면서 또 1년 사이에 가족 두 가구가 무려 각각 20억씩 로또 대박을 두 번이나 맞은 그런 이익을 실현한 집에 사시면서 또 시민들에게 그런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이런 식의 공정한 집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의 값들이 그렇게 오른 건 바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고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독립적인 가구를 묶어서 또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요. 부산에서 공직을 하겠다고 10년간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도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안 낸 분이 서울 집은 우리가 이미 95년도에 매입해서 거기서 아이를 키웠던 그런 집이고 거기 전세를 주고 부산에 돌아와서 전세를 사놨습니다. 제가 그걸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영춘 후보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서민 코스프레 한 적은 없고요. 공교롭게도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민주당이 집중 공략하는 부분이 상대방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춘 후보도 마찬가지로 토론회에서 집중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LCT 의혹 관련해서 새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특히 이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 된다든지 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박형준 후보님께서 민주당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만 하시면 되는데 답을 안 하시고 계속 흑색선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답을 원하는 게 어떤 거죠? 1. 왜 처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 아들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정상 무슨 거래라고 하셨는지 우선 거기부터 의문이 생긴 거고요. 왜 거기에 답변을 안 하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그 아들과 딸이 로얄층의 아래 위층에 동시에 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 당시 30대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이 비싼 20억이 넘는 각각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는가. 물론 아파트값이 올라서 20억, 20억, 40억 정도의 이득을 본 것에 대해서 또 이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지금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형준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의 입시와 관련해서 울면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 측에서는 아예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내가 입시를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서만 떼우면 되는 일인데 거기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질문을 계속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의견 듣고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 또 민주당 이번에 시장 후보로 나온 후보들께서 과연 근거나, 뚜렷한 근거나, 증거나 논리가 없이 부동산 문제를 제기할 그런 염치가 있는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노케 만든 장본인들이십니다. LH 그리고 부동산 정책 얘기하시는 거죠? LH 사태도 그렇고 부동산,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고 세금만 많이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야당 후보들에게 이런 부동산 아파트 문제를, 그것도 뚜렷한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 자녀 부정 입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 청년들, 학생들을 분노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대 시험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박형준 후보의 딸 입시 문제 가지고 또 들고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당, 여당의 후보들 또 여당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와 자녀 부정 입시 문제, 그것도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것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지 저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런 네거티브 선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지 말아야죠.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될 후보들 아닙니까? 지금 선거 이제 앞으로 15일 남았습니다. 막판 이슈,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두 도시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의원,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